울진군은 벼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벼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에 대한 차액 보상금을 지원합니다. 올해 울진군에 공급되는 벼정부 보급종은 동진찰벼와 백옥찰벼, 삼광벼와 일품벼, 해담살 등 5품종으로 공급량은 9만3,520kg, 4,676포이며 차액지원비용은 전액, 군비로 총 2,400만원으로 20kg, 한포대당 5,130원을 농가에 지원합니다. 보상금 지원 방법은 보급종을 신청한 농가가 2021년산 보급종 공급가격 4만9,020원에서 차액보상금 5,130원을 뺀 4만3,890원을 지급하면 농협을 통해서 벼정부 보급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5사 789에 5,240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벼정부 보급종 차액보상지원으로 관내벼 재배농가들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공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급종을 확대 공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